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런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가 쓴 신학과 역사학을 잘 조화시킨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일종의 통사입니다. 기독교 성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양수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지난해에 낸 다섯 권의 도독놈들 시리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4권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상권은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1권은 총론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거 부정 문제를 2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얼마만큼 조작할까 이게 많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9분의 선거 사기처럼 그런 짓을 또 할까 하겠죠. 얼마나 할까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하냐 이야기죠. 이번에는 더 위험이 증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야무지게 조작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발급된 관 내 사전투표수는 2479표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2479표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기록을 합니다. 관 내 선거인수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되는데 투표소에서 기록이 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관위에서는 이 그대로 여러분들 개표소에 갖고 가는지 아니면 거기다 표를 좀 집어넣는지는 알 수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전투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또 4월 보궐선거까지 모두 8번의 공직선거는 가장 주력 부대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투표함 속에 몇 표를 집어넣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집어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그냥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거 사기시력 때는 생각한 것 같아요.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고 당선자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사람들이 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4월 보궐선거까지 모두 8번의 선거에서는 가장 주력 부대 보조부대가 아니고 주력 부대가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위조한 실물 투표지 투입은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한 것을 보게 되면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질렀는지 안 한지를 금시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런 자료를 아무리 몇 표를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발급했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궁극조는 뭡니까 전산 조작이 주력 부대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 투입 보조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수의 증감 조작작업이 있었던 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관외 합친 차이캡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더불당에게 사전특표수의 6.089%입니까 6. 몇 퍼센트인가 6.89%를 더해 줬는데 경상북도에는 3.6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 경남은 6.61인데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 덕택이 여러분 윤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조작을 가지고 팡팡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선거를 전산 조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몇 번에는 여덟 번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간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2분의 1의 2천6성, 2분의 1은 뭡니까 3천성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그래프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선관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하게 여러분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겁니다. 이게 범죄 그냥 증거물인 겁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아는 겁니다. 이 3구 대통령 선거는 김세환과 노정이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데이터를 제조, 생산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그냥 입을 좀 다물어주기를 기도할 뿐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모든 데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전남, 전북, 광주까지 다 더블당은 차이값이 플러스입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 전북, 전남이 다 이런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경상북도가 2.7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역선관위 협조를 대게 얻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경상북도가 꽤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는 경상북도도 7.52 경상남도도 7.64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작하는 메커니즘이 다른 겁니다. 우편투표는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표가 집화되는 우편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이 소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는 경북이 2.7위밖에 안 되는데 2.71%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는 7.51%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외 국민투표들은 엉망진창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특별한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27년도 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4월 보궐까지는 이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미를 봤는데 이제 문제가 이 방법이 너무나 알려져 버린 겁니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보수를 훔쳐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이 너무나 보편적인 조작 공식이라는 것이 공론화됐고 그 과정에서 제야 전문가나 공병호TV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만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보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훔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쇠기를 박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양반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을 들켰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까발리지게 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울산 교육감 선거까지 선거구마다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조작값이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범죄가 2020년 4.15 총선만 여러분들에 다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인간들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그냥 돌이채 그냥 완전히 그냥 훔쳤구나 그거를 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바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절을 통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소를 전부 다 뭡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냥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0월 4월 10일 날 이 선관위 사람들이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할지 얼마나 조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많이 알려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2020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위조 사전투표자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8번 재미를 봤던 방법이 너무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법을 동원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방법은 위조 투표지를 위급한 경우에 투입하면 위조 투표지를 한 사람만 여러분들 1번만 더블당 후보만 기표도장을 찍어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좀 수월합니다. 그 전에는 1번 2번을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1번만 더블당 후보만 표 찍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번 보시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그냥 20개 동하고 거소투표 21개입니다. 21개의 진교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21개의 거소선상투표 득표수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만큼 더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양일동에서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100표 더하기 진교훈 후보를 찍은 100표를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톡 투표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염창동에서 200표를 받았으면 200표를 더 만들어서 400표를 여러분들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 동원을 이 양반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전산 조작이 발각될 위험도 상당히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을 동원했는데 10월 10일 날 이것도 많이 알려진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서구 정도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전국 차원에서 10월 10일 강서구청장에서 했던 것처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공병호 tv만 하더라도 이런 사전투표자 수 조작에 대해서 수없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콘텐츠를 5개 만들었으면 5개의 여러분들 한 달이면 150개 콘텐츠의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신종 방법을 구안해 가지고 재미를 크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봤는데 재미를 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겁니다. 이게 알려지는 데는 재야 전문가도 크게 역할을 했고 공병호 tv도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방법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방법을 쓰다가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그것도 즉시 찾아내 가지고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법을 다 까발리긴 거 아닙니까 동별로 몇 표를 집어넣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검찰 수사 들어갔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을 겁니다. 본인이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 차원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 그리고 선거 조작 기획자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욕심은 이번에 딱 한 번만 성공시키면 나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소 조작으로 적당히 의석수를 확보하고 그냥 다음 대선에서 왕창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다 삼키는 그런 전략도 이 양반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1번하고 2번 사이에 여러분들 가늠을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선거가 그냥 넘어가면 그게 끝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행하기에는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겁니다. 군소정당들이 많이 등장했고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보통 시민들도 공병호 tv가 아주 체계적으로 뭡니까 이 문제를 까발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젊은 날부터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강연이나 저술활동을 통해서 복잡한 그런 과제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전달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번에 덕을 본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1번이나 2번 중에 할 겁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1번 해 가지고 그냥 탄핵시키고 그냥 빨리 뭡니까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 사전투표를 그냥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다 훔쳐왔구나 그리고 아 전번에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작전을 바꾸어 가지고 그냥 실물위조투표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개표함을 가져왔구나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아는 거가 겁나잖아요. 아니까 들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조작 기획자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딱 한 번 성공시키면 그냥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 겁니다. 저는 1번 쪽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제야 전문가는 2번 쪽에 비중을 두는 거죠.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면 눈 딱 감고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야 전문가와 토론해 보면 제야 전문가는 공박수 선생님 이번에 그 애들 진짜 목숨 안 걸면 목숨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상 최소 조작으로 서로 적당히 여러분들 얼굴 세워주고 다음 대통령 승리에서 완전히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내안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겁이 나겠죠. 겁이 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욱하고 일어서게 되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죽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아주 흥미진지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의 이름들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전국의 읍면동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의 4.15 총선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에 읍면동 자료 3천 개 이상의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위에 더블당은 다 표를 더해줘 가지고 플러스 8.90 국힘당은 다 표를 훔쳐 가지고 8.79 얼추율은 뭡니까 2018 18%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대 4.15 총선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썩어도 숫자는 썩을 수가 없으니까 대법관들은 다 이런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 여러분들 다 돌리고 국회의원들도 뭐죠 본인들이 선거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데 숫자는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 보고 여러분들 뭡니까 위협해봐야 숫자가 생명체가 아니니까 숫자는 있는 그대로 정을 아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조재현이 입을 다물 수 있고 천대협 대법관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이동헌 대법관 여러분들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숫자는 협력자를 만들 수 없고 숫자는 부역자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선거구 자료를 한 거거든요. 앞에는 읍면동 자료 이거는 424개의 선거구 자료를 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뭡니까 뭐 그냥 이게 선관위가 도둑놈들이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 더해주고 표 빼앗고 표 빼앗은 건 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구 자료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을 구한 거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에 오라 가라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왜 도둑질을 이렇게 해서 헌적을 다 남긴 겁니다. 총을 남긴 거 여러분 총을 쏘고 나면 총을 남긴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헤칠 줄 아무도 몰랐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의 이런 사진의 차이값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서울의 40 여기는 읍면동이니까 서울의 아마 424개 읍면동일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완벽하게 했는지 2분의 1의 424승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조작질을 해가지고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사람들의 계몽이 된 겁니다. 아무리 이름도 깔아뭉개려고 하더라도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서울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네요. 이건 관내 사진이네. 이건 관내로 고치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끈화해가지고 한 번만 먹고 대통령 탄핵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자기 대통령 만들어서 한 수십 년 수백 년 해먹고 싶은데 그게 하기에는 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150석 내외로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그냥 없는 방법으로 선거는 어차피 그 인간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 뭡니까? 그냥 표를 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는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는 그냥 보조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투표함 다 통과를 해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굳이 4.15 총선 때 뭐죠? 위조투표 좀 집어넣는다고 그냥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조작에서 발표하고 끝. 그런데 몇 놈이 뭐죠?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지역 선관위가 밤새워가지고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만들어서 표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표 다 태워버리고 그다음 법원에 넘기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 짓으로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장사 참 잘했습니다. 왜? 전산 프로그램만 돌려가지라면 그냥 발표하면 그걸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짱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더블당 후반킴 전부만 쏟아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도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전투표 자수 때문에 왁왁 가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조투표 만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때문에. 그런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절대 양보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4월 10일에 조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나 할 거냐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는 조그만 할 거라고 보고 나는 그 애들 절대 그렇지 않다냐고 왕창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젤렌스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으로부터 원조를 끌어내는데 실패하고 그다음에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대공세가 여러분 교착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들 가 덮이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대통령 책무가 내외의 적들로부터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셨던 이병화 전 대사께서 대통령실의 황상무신민사의 수습비서관을 두 시간 뱀담했습니다. 이 바쁜 사람이 황상무시가 kbs 기자를 하셨죠. 1월 30일 날 그 미팅을 한 방안입니다. 두 시간 만났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국투본의 투쟁본부장 박주연 변호사 등 변호사 3명 rotc 회장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김형철 예비역 중장 등 10명이 공정성을 위한 방책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양건 투쟁본부장이 1월 30일 날 선거개혁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실의 황상무 시민사의 수습비서관이니까 수습비서관 회의에 한강 참가하는 그런 분이 그래도 진일보한 거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는 고대를 나왔던 그런 과거의 시민사의 수습비서관은 시민사의 단체 대표들이 만난 장소에서 제 앞에서는 부정승급 붙자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상무 시민사의 수습비서관이 시민사의 단체장들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시민사의 단체의 면접을 허용 요청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모임을 한 겁니다. 선거개혁국민연대가 출범을 하게 됐네요. 이 사실은 이병화 전 대사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보는 오경영 씨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조양건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황상무 시민사의 수습비서관으로부터 회의를 전해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할 분담을 맡은 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박주현 변호사나 또 김영철 장군께서 가셨으니까 설명을 참 잘했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역할을 분담한 대로 조급함 없이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한꺼번에 다 전할 수 없을 거라는 전제를 둘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탁월했습니다. 수습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서진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비서진들은 우리 일행 10여 명이 각자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노트에 받아 적었고 면담 내용들을 일일이 진지하게 받아 썼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이야 보람되지만 짐작했던 일이라 해도 그분들이 선거 사기에 대해서 무지를 확인한 순간 놀라고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인지하고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신속해야 했습니다. 어립습 그 우든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저 가라고 하는 데까지 저는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어제 용산 맨담은 나쁘지 않았다는 믿을 만한 자체 평가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어떻든 황상무시민사회수석비서관께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박주연 변호사라든지 또 조양근 그런 투쟁본부장이라든지 특히 김형철 예비역 중장처럼 선거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의 그런 설명이나 보고를 받은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참 뜻있는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4위로 총선이 끝나고 어느새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4년이 그냥 목전에 두고 있는 3년 10개월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3년 10개월 정도 이런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선거 사기 문제를 정통한 그런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가지고 선거 사기 문제의 이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선언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그 길고 긴 세월에 지금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 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 놀라고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임 강수석에 비해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런 모임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바가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자리를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석비서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지 수석비서관이 나서 가지고 할 일은 전혀 아닌 거죠. 물론 수석비서관의 이야기가 보고가 되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백성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냐 노예가 됐냐처럼 중요한 과제를 사건이 터지고 4년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용산청와대 용산지원들 대통령실에서 설명과 보고를 듣는 것은 참 때로는 맨정신을 생각해 보면 어안이 범벙한 거죠. 이 문제에 목숨을 끌듯이 4년을 바친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사악한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탈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 설명에 대해서 너무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더라 얼마나 이렇게 딱한 일입니까 제가 연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거나 이렇게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상당히 발전된 상태로 못 넘기더라도 자식 세대에 최소한 선대가 넘긴 나라를 어느 정도로 건사를 해서 그대로 뒤에 넘겨주고 떠나야 될까 그 일을 하는데 선거처럼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까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선거 부정을 못 밝히는 것은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선거 사기를 수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밝혀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종적이고 최종적이고 그리고 최후의 여름 자리에 앉으신 분이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실에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면담이 한편은 기쁜 일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라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 조작을 했는데 뭘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덮고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한동훈 지름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습니까 검사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인생들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4년이 지나서 지금도 대통령께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무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나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모시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방송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펴낸 초기의 도둑놈들 시리즈 세 권 가운데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보시게 되면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피력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권입니다 2022년 대선의 최대 이변 지역은 경상북도이고 조작을 아예 하지 않은 선거구가 다수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조작 정도가 형편없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보수 광시의 지역인 경상북도는 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갈 수 있는 이재명에게 더해주기는 안성맞춤 지역이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낮은 조작값은 통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게 2023년도의 1월 2월 무렵의 글입니다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두 지역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이 경북에 서던 사전투표 득표소 67만 204표나 된다 그런데 빼앗긴 득표소는 고작 2.31%인 2만 1,804표에 불과하다 사전투표 선거인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동원된 득표소는 4만 4,882표로 총 조작값 4.75%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대선 전국의 총 조작값 평균치가 14.62% 정도를 영웅에 두면 이례적으로 낮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소 보잘것 없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조차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6에서 7만 정도로 이동시켰는데 경상북도에서 고작 4만 4천표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구 대선 가운데서 이변 중에 최대의 이변이다 9개 선거구에서는 조작 흔적이 전혀 없다 개표한 동안 그 사람들이 잠시 졸기라도 했나? 놀랍게도 경상북도의 사전투표 조작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거구가 무려 9개 지역에 나왔다 득표소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기 사전투표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작값이 0이라는 이야기다 선거관립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득표소 증거와 감소작업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의 경상북도가 2.72 대구가 4.37입니다 전국 평균이 7.06%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적게 한 겁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뭔가 여러분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안 돌아간 겁니다 이거를 2023년 1월 무렵에 쓴 책에서 앞에 내용을 쓴 겁니다 이게 이런 관내 사전투표는 야무지게 조작했습니다 비호남권의 이름 관내 사전투표 관외 우편투표 조작률이 6.61%인데 경상북도가 7.51% 대구가 6.28%입니다 우편투표는 제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경상북도에서 거의 못한 겁니다 왜? 두 개 조작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2022년 대선 후보별 득표소는 중국 공상당 선관위 작품이 아니다 더더욱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 작품도 아니다 2022년 대선을 관장한 곳은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의 선관위다 선거 사물을 독점하면서 2022년 대선 종결과 함께 당락의 기준이 된 선거 데이터를 자신들이 발표하였다 관리 책임은 모두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소관이다 그들이 발표한 거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소가 제조되었다는 것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듭 말하지만 숫자 분석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누가 관려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를 수사당국이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 2020년 6월 17일 같은 문건에서 한성천은 전자투표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첫째 개표소에서 투표지가 전자개표를 통과할 때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자개표계에 내장된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서 개표 집계가 조작 가능하고 이때 기계 내부에서 조작뿐만 아니라 외부 통신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각 선거구에서 집계된 개표 상황표 결과를 전자개표계 중앙선관이 서브로 전송한 단계에서 역시 조작이 가능합니다 셋째 중앙선관이 서버 자체도 해킹 및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중앙선관이 집계 서버에서 각 방송사항으로 전송하는 단계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이처럼 전자개표를 사용하면 개표 현장에 전개되는 상황과는 달리 개표 결과를 운용 프로그램 조작 해킹 등을 통해 수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몇몇 주체에서 언제든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중범죄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광석화처럼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3호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한성천 전 중앙선관이 여러분들 노조위원장의 지적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해봤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관외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적용했던 분께서 보낸 내용입니다 1월 30일 날 방송 내용 가운데 대선 관련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서 관내는 조작이 없었던 것 같고 관내 우편투표는 무지막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관내는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위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된 투표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선관위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 우편사전투표는 조작을 하고 안 하고는 지역선관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집중국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등등 원안들의 실제 관외 우편에 참여한 투표인만 있으면 얼마나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관외 투표인 수가 없거나 우편집중국을 거쳐가는 물량이 없으면 우체국 경우 조작할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처음에 여러분들 대선에 관한 책을 썼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현장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완전히 다른 조작 매카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구체화돼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방송했던 내용 가운데 사전투표 소위 투표가 마치게 되면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단계를 거쳐가 여러분들 지역선관위 여러분들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우체국 282개 우편집중국 24개 교환센터 2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서는 5번 5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은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장영우 대표는 관외 사전투표 조작은 5단계를 거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고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다 우편투표 봉투가 도착했을 때 거기서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넘게 체류하면서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우편투표 선거인 수는 투표자 수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수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의 경로는 여기서는 사전투표록에는 투표지 발급이라는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지만 선관위에서 몇 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선관위를 떠나서 개표장에 몇 표를 보냈는지는 전혀 기록이 안 된다 그리고 개표장에서 사전투표함을 깔 때 깔 때 여러분들 몇 표가 여러분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록에는 사전투표함에 몇 표가 발급됐다는 기록이 남지만 선관위를 전달되고 선관위에서 개표장을 가서 개표장에서 개함될 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성정치와 정확하게 시작하거든요 개표장에서 개함할 때 우편투표지와 마찬가지로 관내 사전투표지도 몇 표입니다 그 몇 표하고 전산상의 몇 표를 정확하게 대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부활해야 사박 올 사이에 투표지를 집어넣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여러분 이게 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발생했는가 하니까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사전투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현재 문제가 되는 의심을 받는 모든 사전투표제도가 그때 다 도입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거소선상투표가 도입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사박 5일 전에 이틀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그런 법들이 우파정권이 있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2012년 2015년 사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 날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적시 여러분들 삭제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제도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었고 그 제도를 통과시키는 당시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맡았던 선관위의 김용희 씨 문상부 씨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적인 털 위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역사는 지금 10년 정도가 된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전투표자 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선관위에 인수되는 것 지역선관위에서 여러분들 개암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사전투표 위조사전투표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이런 거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 하급한 것은 아직 소식이 전혀 없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 위조투표제 가장 여러분들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인쇄 날인을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요구대로 이번에 포기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윤 대통령께서 정말 좀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런 체제인 자유민주의 체제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가 없으면 그게 중국 공상당이나 북조선 공상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냐 자기 손으로 자기 지도자를 자기들이 뽑겠다는 것 헌법의 정안대로 하는 것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대통령께서 지금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속죄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난 모르겠다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난 모르겠고 너희들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고 세상에 범죄의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범죄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런 짓을 지금 누가 했냐 말이에요 2020년 4.15 총선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발표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더불당이 압성을 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130개 가운데 거의 곳에 가까운 데서 후보들이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이상 끌어가지고 재검표를 했는데 온갖 종류 여러분들 뭐죠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이 다 가득 찬 것을 대부분의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리 동원대가 다 그것을 손으로 수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조투표지 그냥 투입은 적당히 하고 전산조작을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를 득표수 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히 인쇄소에서 뭐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숫자에 맞춰서 위조투표지 사전투표지 하고 당일투표지를 만들어 쑤셔넣어가지고 그걸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범죄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여러분 깔아뭉개가지고 대통령이 앞으로 근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가 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 출신들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정의입니까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이 여러분들 원성을 어떤 식으로 막을 겁니까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잘합니까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아홉 번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수사나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 뭘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심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건데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법기술자들은 아니지만 법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를 여러분들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내란죄의 여러분들 이상의 그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깔아뭉개고 자유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 허우대 멀쩡한 인간은 맨날 자유만 외치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절제된 표현으로 이 정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념들을 다 털어놓게 되면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이 있고 또 대통령이 나라의 가장 여러분들 마지막을 버텨줘야 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여러분들 방음하게 돼서 왜 여러분들 다 듣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냐 말이에요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권순일 선관위원장하고 조회주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전산 조작을 해간 모든 득표수를 다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 수사를 왜 안 하냐 그 수사를 하면 나라가 금시에 평정될 건데 그러니 대통령이 이러면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덕을 본 모양이다 무슨 책을 잡힌 모양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러면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당신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성 결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약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제외공간투표로 이루어지지만 거의 전부가 뭐죠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로 구성되죠 대부분이 이 사전투표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도 오지게 훔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표를 거의 80% 이상 훔친 겁니다 전남권에 호남권에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래프입니까 3구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 3800개 가까운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굳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다 플러스값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이 기준점이니까 더 얹어줬다는 겁니다 표를 누가 함께 훔쳐가지고 하단에 있는 윤 대통령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다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러면 선거 부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조작을 누가 했냐 이야기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런 조작을 이런 조작을 누가 했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작을 누가 했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좀 정리정돈하고 어쨌든 지금 며칠이 안 남았는데 지금 소식이 안 들리네요 그런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인쇄 날인 대신에 그 부분이 어떤 종류 여러분들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겁니까 투표용지의 진본 정본임을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공직선거법에 없는 이름 규정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내부규칙인 관리규정을 여러분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까 자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시들이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광고 하나 하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병호 tv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이 도둑놈들 시리저 선거부정을 파헤친 시리저가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함없이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5시 무렵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2 2 2 2 2 3 아멘